네, 그 뻥룡집 나온 이후로 그 많은 분들이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그 빈칸들을 다 같이 해드릴 수는 없지만은 중간중간에 왜 그 빈칸을 뚫어놓았는지 그 구멍에 이유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 좀 말씀드릴 것들이 좀 있는데요. 제가 이거 뚫으면서 제 나름대로의 법칙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걸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 7페이지에 보시면요. 거기 제 2조 10호죠. 선용품이란 음료, 그 다음에 뭐 들어가요? 사람이 먹는 거, 식품, 연료, 그 다음에 소모품, 소모품, 밧줄, 수리용, 그 다음에 이제 빈칸을 뚫어놨는데 거기가 좀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제 빈칸에 길이만큼 글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부분품이라고 쓰기에는 너무 긴 거예요. 뭐라고 써야 됩니까? 예비 부분품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예비자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멍을 뚫어놓은 거예요. 고장이 났을 때 선원이 자체적으로 항해 도중에 바꿔 끼울 수 있는 것은 그냥 부분품이 아니에요. 그건 예비 부분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또 거기 16호의 나무계 보시면은 198조 제 1항에 따라 뭐뭐의 설치 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 그랬는데요. 거기 보시면 16호에 가에 특허보세구역이 있는데 그럼 나에는 지정보세구역이냐, 종합보세구역이냐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종합보세구역이 아니라 거기 정확히 뭐라고 들어가야 돼요? 종합보세 사업장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합보세구역 안에 복수의 사업장이 있고 거기마다 따로따로 운영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종합보세구역 아니라 종합보세 사업장이라고 쓰시라고 거기다 또 구멍을 뚫어놓은 겁니다. 조금 넘어가셔가지고 시행령 2조로 가보세요. 12쪽인데요. 시행령 2조에 보시면은 법제 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이게 바로 천재지변 등의 사유잖아요. 거기 1항에 1호와 2호 보시면요. 1호는 전쟁화재 등 재해.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도난. 그게 왜 거기에 뚫어놨냐면 간혹 시험이 도난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잘라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재해로 인해서 또는 도난으로 인해서이죠. 그래서 무슨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죠. 그런데 2호에 보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주 짧게 한다면 1호는 재산 손실이고 2호는 사업 손실이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같은 단어들을 많이 뚫어놨어요. 왜냐하면 손실을 한번 거기다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손실을 적으시면서 오 같네. 같은 단어를 두 번 쓰고 있네. 이런 인식을 많이 하시라고 일부러 이렇게 중복되게 답이 돼 있는 것들이 많은 거를 아마 해보셨으면 알 거예요. 또 13쪽에 보시면 11조, 법제 11조도 마찬가지인데요. 법제 11조의 2항을 보세요.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 무자의 뭐, 뭐, 뭐 또는 뭐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거기다 소 4마리 들어가야 되죠.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세 고지서를 납세 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의 납세 고지사항을 뭐해요? 공시할 수 있다죠. 3항으로 가시면 납세 고지사항을 공시했을 때에는 언제부터? 공시일부터 14일이 지나면 납세 문자에게 납세 고지서가 뭐예요? 공시, 그건 공시가 아니죠. 뭐예요? 맨 마지막엔 송달이죠. 여기 보시면은 11조의 2항에서 3항으로 넘어갈 때 공시할 수 있다? 공시했을 때에는 공시일부터 일부러 제가 계속 중복되는 단어들을 다 뚫어놨어요. 오히려 중복되는 거는 하나만 뚫어놔도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일부러 뚫어놓은 것은 그거를 그렇게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몇 번씩이나 거기다가 쓰고 또는 읽으시면서 외우시라는 거예요. 근데 공시, 공시, 공시 그랬더니 맨 끝에는 뭘로 끝났어요? 송달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 밑에 옆에 보시면 시행령 3조가 있는데 거기 1항에 1호, 2호, 3호에 5년, 3년, 2년 그것도 중요해서 뒤쪽에 2호와 3호에는 3년, 2년 숫자 자리에다가 제가 구멍을 뚫어놨는데 1호는 오히려 숫자보다도 뭐에 뚫어놨습니까? 기산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뭐뭐부터 그래서 이제 뚫어놓을 때 제가 5년, 3년, 2년 그 세 자리에다가 괄호를 구멍을 이렇게 해놓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 정도는 슬쩍 빗겨서 앞부분에 뚫어놓거나 또는 이것이 더 앞부분에 또 하나 봐야 될 게 있다면 그렇게 뚫어놓거나 이렇게 뚫어놓은 것들을 볼 거예요. 그때마다 그 취지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거기 또 제가 절대 말씀드리지 않으면 왜 이걸 뚫어놨는지 생각하지 못할 부분이 바로 시행령 3조의 2항입니다. 제 1항 각호의 자료는 뭐뭐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플름 뭐뭐 등 자주전달미 보관 매체에 보관할 수 있다. 그 두 단어가 뭐가 들어가요? 괄성장 들어가고 하나는 광디스크 들어가죠. 근데 왜 하필 광디스크를 뚫어놨느냐 앞에 마이크로플름 먼저 나온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뭐랑 뭐가 뚫어놨다고요? 관세청장과 광디스크 그 광디스크를 여러분은 거기다 읽으실 때 관디스크라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관성장이 세관장이나 기획지정부령 또는 대통령령 이런 걸로 바뀌었을 때 관, 관디스크 관성장 그래서 이 부분이 바뀐 거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또 16조로 가보시면요 15쪽인데요 16조에 6호에 첫 번째 괄호에는 제외한다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8호에도 우편 부분에서도 첫 번째 괄호에는 제외가 들어갑니다. 제가 이 제외한다 포함한다 부분은 거의 다 뚫어놨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객관식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특별히 더 신경 쓰시라는 거고요. 17조에 보시면 17조가 제목이 뭡니까? 적응 법령이죠? 18조는요. 과세한율이죠. 이 두 개가 연결되는 거 아시죠? 일단은 적응 법령은 기본적으로 언제 법을 적용하죠? 수입신고할 때 법령 그렇게 표현하지 하고 있진 않죠. 똑같은 표현이긴 하지만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8조에서 과세한율은 어떤 환율이 과세한율이에요? 뭐 그냥 기본적으로 한다면 수입신고 1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한 매율을 평균해서 정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거기에 수입신고 1이 속하는 주의 전주 이렇게 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법제 17조 적응 법령에서 정한 날 2 속하는 주의 전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18조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구멍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바로 법제 17조가 들어가죠. 아니 뭐 이런 숫자까지 외우시라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 17조를 가서 꼭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한율은 적응 법령을 알아야 쓸 수 있도록 그걸 알아야 거기 빈칸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그 앞에 17조의 2호는 보세건설장 부분 아닙니까? 보세건설장은 유독 수리기준에 그런 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18조의 괄호에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또 보세건설장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 과세한율을 파악을 할 때 다른 거는 원칙인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보세건설장 부분은 과란에 보면 그거는 따로 예외로 간다. 그건 역시나 수리기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간다라는 것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조, 18조가 연계되는 이런 조항들이 있다면 그걸 17조 이런 것들을 제가 분명히 뚫어놨어요. 같이 보시라고요. 19조에 보시면 납세무자 부분인데요. 19조의 1호 있죠. 1항의 1호 거기에 아휴 그 뭐 빈칸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항의 1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보시면요. 수입신고하는 때의 그 날 뭐예요?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해야 된다. 거기 보시면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화주, 화주, 신고인, 화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니 화주가 뭐 그렇게 중요한 단어라고 이렇게 많이 뚫어놓느냐 저의 취지를 알아두시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할 때 중간에 계속 화주는 아니잖아요. 한 번 신고인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부하실 때에도 리듬을 알아두시란 말이에요. 한 번 거기 수입신고하는 때의 거기서부터는 화주, 화주, 신고인, 화주 이런 리듬이 있다라는 걸 알면서 하시라는 거예요. 또 여기 4호에 보시면 법제 160조 이왕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뭐 또는 뭐 그랬는데요. 이렇게 사람이 납세 문자가 두 명인 것들은 제가 분명히 다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또 그렇고 10호에 가도 그렇죠. 7호도 그렇고요. 네 그래요. 12호도 그렇죠. 뭐 또는 뭐 그래 돼 있어요. 근데 거기 10호에 보시면 특별히 거기 10호에 다목에 보시면 보관인에는 뚫어놓지는 않았지만 보관인단은 뭐예요? 취급인이죠. 보관인 또는 취급인 이런 것들은 뭐 하나만 알아가지고는 시험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거기 5항에 보시면요. 19조 5항에 1호의 나목에 보시면 거기는 좀 더 심한데요. 1호의 나목은 아주 이번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문장입니다. 문장이 상당히 많은 얘기인데 이거를 한 단어 한 단어 좀 면밀히 보시라고 거기 제가 비교적 많이 뚫어놨습니다. 특별히 보시면 수입신고인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화주가 들어가겠죠.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무자로 신고한 경우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무자로 신고된 자 그 다음에 270조 제1항 또는 사항에 따른 거기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무슨 죄를 저질렀을 때입니까? 관세포탈 부정감면의 범죄를 범하거나 범하거나 그런데 괄호 안에 보니까 그거에 대한 행위를 뭐하거나 뭐한 경우에요? 교사하거나 방주한 경우에 그 다음에 포함입니까? 한정입니까? 한정이죠. 한정한다. 에 따른 범죄를 범하여 유죄에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한 단어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개를 뚫어놓으면 이건 뭐 어떻게 합니까? 가 아니라 여기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 보시면은 그 관세포탈 등의 행위를 교사한 경우 와 또 하나는 방주한 경우 이 두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실제 시험에서 잘려져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두 개 다 외우시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특별히 한정한다는 딱 그것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19조의 파랑과 구항으로 가보시면은 또 숫자인데요. 국세기본법 몇 주부터 몇 주까지입니까? 아 선생님 이런 것까지 외워야 됩니까? 이런 것들은 해두셔야 돼요. 이거 사실 그대로 문장 복사해서 시험에 내기 때문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보지 않으면 잘 생각도 나지 않은 38조부터 41조까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파랑에도 있고 구항에도 있고 국세기본법상의 2차 납세무자를 이런 식으로 3841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도 이렇게 구멍을 채워 넣으면서 외워 두셔야 되는 거예요. 또 거기 10항도 보시면요. 10항은 또 제가 뚫어놓은 비밀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이 다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는데 보세요. 10항에 세 번째 줄에 제2항에 따른 뭐뭐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 무자의 뭐뭐에 대하여 차례 처분을 집행하여도 그리고 그 줄의 끝에 그 뭐뭐으로써 관세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면 이제 세 번째 줄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줄까지 빈칸이 네 개가 있는 빈칸이 세 개가 있는데 거기 각각 뭐가 들어가요? 국세기본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무슨 재산이에요? 양도, 담보,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 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차례 처분을 집행해도 징수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국세징수법 제13조를 준용하여 뭐예요? 그 다음에 양도, 담보, 재산이죠. 그래서 그 세 개는요. 일부러 재산 시리즈로 재산, 재산, 재산 이렇게 하면서 보시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쓰시거나 또 이제 읽으시기도 하시겠죠. 하시면서 비슷한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그런 것도 좀 묶으셔가지고 색깔 좀 같이 칠해놓으셔도 괜찮고 이래서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읽으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것보다는 색깔들을 좀 칠해놓으면서 빈칸으로 놔두더라도 의미 있게 조금 바꿔가면서 그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재산이면 재산에 대해 재산자리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놓으시든가 거기만 그 빈칸의 색깔도 색깔을 좀 노란색으로 바꿔놓으시든가 이렇게 하시면 공부하기가 더 좋을 거예요. 계속 보이는 대로 계속 조금 더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